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왔다 드디어 앨범활동이 끝났습니다 방금 품에 하다가 급으로 라방을 켰는데 저는 지금 스케줄에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음방으로 보다가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여요? 내 그림자로 잘 지냈나요? 저는 푹 쉬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못 잔 잠도 많이 자고 오늘도 1시 반까지 잔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졌어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랑 있냐면요 금비씨 일어나세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금비씨 자영화를 받아서 더 예쁘네요 오늘 뀨 안녕 인사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이건 내 발바닥 안녕 금비 누구에요 이거 누구에요?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잉 아니 이게 뭐야 싫어 싫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주 지금 연예인방이 살짝 걸려가지고 금비 요즘 카메라를 잘 안봐요 여러분 안녕 나는 금비라고 해 이거 봐 피하는거 봐 지금 피하지마 우리 금비는 목요일에 미용을 하러 가요 안녕 미국과 지금 여기 삐죽머리 보여요? 네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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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쁘다 네룸 네룸 아이고 이끄라 아이고 맛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맞아요? 네룸 네룸 아…닐름…닐름..닐름..닐름…닐름…닐름..닐름…닐름… 자 잘 먹었습니다. 금비씨. 잘 먹었어요. NELLUM NELLUM 네, 아무튼 여러분. 방아찌 좀 내면 내가 안 하는데. NELLUM NELLUM 저는 오늘 스케줄을 하고 아 연습가는구나. 그렇다. 그러네요.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겠네요. 네? 네? 누구야? 안녕 오빠들 안녕 안녕 오빠들 안녕 여러분 밥 먹었나요? 저는 뭐 먹었지? 아 이거 먹었다. 이거 맛있는 거. 자바칩 브라푸치노 먹었습니다. 여기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. 여러분 추석 질추 보내세요.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. 일름 가만히 있어 가만히. 우리는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요.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